김종서 케이윌 갑니다. 박수 한 번 주세요. 룰렛 돌려주세요. 엄청 초용태 필요해요.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보가는 가슴과 가슴이 전하는 사랑의 손길. 돌고 도는 계절의 바람 속에서 이별하는 시련에 돌을 던지네. 눈물은 두 뼘에 흐르고 그대의 입술을 깨물네. 용서하고 밀리는 파도를 물새에게 물어보리라. 물어보리라. 몰아치는 비바람을 절세에게 물어보리라. 김종서 씨. 성공. 잘 들었습니다. 물어보리라. 잘 들었습니다. 자 다시 이제 우리 춘자와 우리 부자. 자자메. 자자메. 룰렛 돌려주세요. 완전. 환정환자. 처음으로 됐다고. 낙동강 강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면 군인간 놀아보니 소식이 오네 큰 애기 사고는 누가 뭐라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대야 대야 노를 주라 삿대를 주라 김부자씨 성공! 정말 욕심이 나는데 정말 노를 젓고 싶네요 잘 들었습니다 정말 파도 타듯이 운들이 오르락 오르락 왔다 갔다 했어요 자 이어서 이계씨하고 유지연씨입니다 할게요 긴장하시고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송창식 고래사냥 노래 많이 잡았죠 나와 나와라 뭘 나와요 춤추라고 뒤에서 춤추라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으로 흘러나도 슬픔분이 있네 무엇을 알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 다 두려운 자님 자 떠나자 봉의 바다를 해 승관의 멸치 안타깝지만 우리 이계인씨하고 유지연씨는 탈락이 되겠네요. 자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